야! 엄마! 괜찮아? 어디 다친 데 없어? 어쩌다 그랬어? 정글쯤 와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턴 생각이 안 나 조심 좀 하지 엄마 놀라 죽는 줄 알았잖아 괜찮아? 응 엄마가 이러니까 조심해서 놀으라고 했잖아 미안해 또 보고 싶다 입술에 굳어버릴 말 경찰 조끼가 유난히 걸리더라니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만 남아 난 너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